안녕하세요 도전! 잡곡 넘버가 좋아하는 거는 섹스다 이 새끼야 섹스! 역시 남자! 또 이상하라! 도전! 기관이 좋아하는 것은 수건 딸 세길스 방종욱 K클럽 풍탁딸 뭔 개소리야 씨 방종욱 게이클럽 자 가자! 아니 저 게이클럽 안 가요 여러분들 럭킷박스 자 5천원짜리 진짜 형 오늘 너무 힘들다 맞추게 해줘라 힌트 좀 줘라 힌트 좀 줘 진짜 힌트 한 번만 줘라 4 나누기 1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3 씨발 안 죽였다는 거 아니야 그래 너 믿는다 5번으로 할게 아니야 저 새끼가 처음에 4라고 했잖아 그렇지? 정답 아시는 분 저한테 메세지 주세요 저 먹고 싶어요 4번이라고? 그래 4번 확인! 안녕 위엄 시 아! 턴풀 래치기기 벙어리 조 씨발을 갔다 왔습니다 하 아 아 으 내 거실에 빨래 널려 있어 이씨 빨래 널려있어 빨래 널려있어 빨래 널려있어 빨래 널려있어 빨래 널려있어 이 노래 나오면 도전 비결의 유튜브 채널 이름은 그냥 가져가셈이라고 하고서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뭐야 시간 제한이 있었어 아시죠 뭐였는데요? 잠시 사람이 있어 슬레이트를 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또 왔어요 이번에는 좀 바로 합시다 시간초 도전! 자 이씨 유리 병실은 아까 쉬운 거 줬는데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 거죠? 이번 나의 기말고사 과학 12번 문제 정답은 이걸 내가 어떻게 알어?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10이니깐 1 더하기 2를 하면 3번? 다음 오케 나를 믿으래 아니면 다 벙어리다 이 새끼들아 분명히 말했잖아 벙어리 주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빨리 잽스님 차 풀어 어 풀었어 풀었어 야야야 풀었다고 풀었어 아직 풀었다고 ㅅ ㅅ ㅅ 오케이 임차 풀었음 10에 있으셨군요 룰렛 아 ㅅ 이 사람 또 왔어 아니 룰렛에 이 사람 저버려 돈 ㅈㄴ 썼어 어? 조작이야 이거 조작이야 조작 어 뭐라고 해야 돼? 오는 사람 아 ㅈㄴ 썼어 와 ㅈㄴ 이뻐 진짜 어 ㅅ 아 ㅈ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